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자 실내의 데이트코스로도 안성만춤인 울산 명소 첨단과학체험시설을 갖춘 울산과학관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에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야! 입장료는 없으며 현대식 건물에 첨단과학체험시설을 갖춘 울산 대표과학관이에요 1층은 멸종동물을 주제로 한 체험이 있었어요 멸종동물에 그림을 그려 스크린에 띄워주는데 재밌고 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생각과 탐구의 장으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빛을 이용한 굴절 체험과 원소를 이용해 불꽃놀이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여기는 동물들과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 외에도 레이싱과 태풍간접 체험 그리고 천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른인 제가 와도 흥미롭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첨단과학체험시설을 갖춘 울산과학관 가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